여기가 어디예요? 황실에서 운영하는 콘도입니다. 폐안은 항상 6층에서 무곳입니다. 근데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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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요. 여기 온 거 맞아요? 천경원. 이쪽입니다. 황웅 엄마 경호원과 이설명이 여기 왜 오신 거죠?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?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.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제보 받았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까? 확인 부탁드립니다. 이게 뭐.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만 찍으세요. 천경원 말 좀 해봐요. 사실이 아니라고 빨리 얘기 좀 해보. 마필츠 부장이 결혼식 전 날. 그레이는 조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봤다고? 니가? 근데 왜 붙잡지 않았어? 그걸 지시하신 분이 폐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건방지구나. 언제부터 날 일이 잘 알았지? 저는 폐하의 사람입니다. 황웅 마마를 없애는 일이 폐하가 원하시는 일이랍니다. 폐하를 돕고 싶습니다. 그럼 황웅을 죽여라. 그럼 너에게 경호대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. 폐하의 명 받들겠습니다. 제발 그만하십시오 황웅 마마. 전 폐하를 속일 수 없습니다. 더 이상 다가오시면 전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. 거빇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.